장재원 똑바로 들으세요 장재원 국회의원 장재원 당신 아들도 제대로 못 키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여자 구언론을 공책을 줘가지고 그런 사고를 치게 만들었나요 지금 빨리 장재원 그런 바람나운 여자 구언론 하루빨리 즉각 사퇴시키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공천 받아갖고 당선시켜놨는데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밤일을 잘해 밤일을 밤일을 시가 빠지게 잘해갖고 가정버리고 남편버리고 시부모버리고 그래가지고 해라? 해라! 시끄럽다 아이가 그래 맞다 아이가 그래 와 마르렀노 니 왜 봤나? 언제 봤나? 하지마라꼬 그래 알았다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인마 가라! 왜 마르러야 말을 처음 보는데 몇 살이요? 몇 살이냐고? 니보다 열 살 많으니깐 에이씨 가! 손 대네 손 대지 마리 내가 이제 시키 부앗불라 개시키마 우와 방금 뭐랬어요? 니 형은 1대1 됐나? 어? 됐어? 손은 대지 마요 또 왜왜왜왜왜 이 새끼 뒤집길라고 판정했냐 이 시비가 얄마! 문주 판단이 보이시죠 이랬다 보이시죠 이랬다 보이시죠 이랬다 보이시지 안하면 안되겠어요 아니 문주의 시비가 오잖아요 조용히 해라 1인시를 한거 아닙니까 1인시를 조용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나 시끄럽게 해 장조회부서 져있나? 봉천준도 아닙니까 봉천준도 지금 현재 내가 내가 그럼 같이 막 욕합니다 나도 최장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요감 나도 같이 요감합니다 문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자 자 사퇴 시키겠습니까 사퇴 시키겠습니까 사퇴 시키겠습니까 사퇴 시키겠습니까 죄송한데 어떻게 일찍 하십니까 일주일 만이요 그럼 선생님 믿고 가겠습니다 네 할께 사퇴 시키게 죄송한데 뭐라고 하나 정... 알거니까 일주일 날인데 사퇴 시키게 알겠습니다 충성 최일도 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끝나겠습니다 바로